옐로 모바일 산하 케어랩스는 자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에서 설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30일을 밝혔습니다. 굿닥 앱에서 병원 약국 메뉴를 클릭한 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실시간 진료 버튼을 클릭하면 진료 중인 병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명절 버튼을 클릭하면 연휴 기간 중 하루라도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굿닥은 설 연휴 기간 트래픽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병원과 약국의 데이터베이스 약 9만 3천 건에 대해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. 연휴 기간 타지에서도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용자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과 약국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박경득 굿닥 대표는 매년 명절이면 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며 긴 연휴 기간에 대비해 미리 굿닥 앱을 설치하면 가까운 병원 위치와 운영 시간을 쉽게 알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